교수님 소유효과란 무엇인가요? 판매자가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려는 것은 단순히 이익을 많이 남기겠다는 의도도 있지만 소유한 제품을 판매하면 뭔가 손해를 본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전통 경제학 이론에서는 어떤 제품을 소유하든 소유하지 않든 그 제품의 가치는 동일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어떤 제품을 소유하게 되면 소유한 제품의 가치를 소유하기 이전보다 훨씬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1980년 행동경제학자 리차드 탈러 교수가 사람들이 자신이 소유한 제품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발견하고 이를 소유효과라 부르면서 비롯되었습니다. 이후 많은 학자들에 의해 소유효과는 실험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실험에서 학생들을 3개의 집단으로 나누고 첫 번째 집단에는 서로 동일한 가치가 있는 머그컵과 초콜릿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집단에는 머그컵을 주면서 초콜릿과 교환하게 했으며 세 번째 집단에는 초콜릿을 주면서 머그컵과 교환하게 했습니다. 실험 결과 첫 번째 집단에서 머그컵과 초콜릿을 선택한 비율이 56%와 44%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집단 89%는 머그컵을 초콜릿과 교환하지 않았으며 세 번째 집단 90%는 초콜릿을 머그컵과 교환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집단에서 알 수 있듯이 머그컵과 초콜릿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는 비슷하지만 두 번째 집단과 세 번째 집단 학생들이 교환한 비율은 11%와 10%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자신이 소유한 물건을 더 높게 평가하여 교환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소유효과가 작용한 현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유효과는 심리학자 베니얼 카너머니 1979년 논문에서 발표한 손실 회피성 때문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단순히 자신이 소유한 물건에 대한 욕심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소유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손실로 여기는 심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손실 회피성이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득보다는 자신이 잃는 손실을 더 크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 이득을 볼 때와 500만원 손실을 볼 때 동일한 500만원이지만 손실을 더 크게 늦혀 손실을 기피한다는 이론이 손실 회피성입니다. 손실 회피성은 프로스펙트 이론의 하나입니다. 교수님 소유효과가 실제 마케팅에 활용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소유효과는 마케팅에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활용됩니다. 하나는 환불 보장 제도이며 다른 하나는 체험단의 구매 제도입니다. 환불 보장 제도는 일단 구입한 후 사용해보고 불만족하면 언제든지 100% 환불해주겠다는 제도입니다. 실제 많은 기업들은 환불 보장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환불을 요청하는 소비자는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험단의 구매 제도는 체험단 사람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제품을 사용한 다음 구매 여부를 결정하라는 제도입니다. 그 결과 체험단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용한 제품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1990년대 중반 김치냉장고의 사례입니다. 김치냉장고가 처음 등장하였을 때 대부분의 주부들은 집에 냉장고가 있는데 김치냉장고를 왜 구매해? 하면서 김치냉장고를 구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제조업체는 체험단을 모집하여 체험하게 한 다음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주었는데 체험한 대부분의 주부들은 김치냉장고를 구매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매한 후에는 주부들 사이에 입소문이 확산되어 지금은 김치냉장고가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모든 가정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남의 자식 고운 데 없고 내 자식 미운 데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기 자식이 더 잘나 보이는 것은 소유효과 때문이 아닐까요? 교수님, 오늘 소유효과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마케팅 공부를 참고하세요. 마케팅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가입, 구독, 알림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다음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마케팅 공부에서 잠 core Eric, mo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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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a. mo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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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airoom Sevika